베스트 스페이 광고 소재입니다. 카테고리에 국한하지 않았더라도 눈에 띄는 알림 신청자 비용을 확보하셨는데요. 메이커님의 리워드는 용량, 고속, 자동이라는 전자기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모든 포인트들이 메인으로 소구되어야만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꼽고 꼽는 영상으로 유저가 어렵지 않게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고 스토리를 통해 귀차니스트를 저격하는 설득 포인트를 계속해서 제공하셔서 높은 알림 신청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소재는 CTR 5% 이상을 보여줬고요. 1100건대의 알림 신청자당 전환 비용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테크 가전 스포츠 모빌리티 카테고리입니다. 테크 가전 스포츠 모빌리티의 핵심은 변별력 제공인데요. 테크 시장에는 유사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디즈의 테크 리워드가 강력한 이유는 A라는 기능 제품에 플러스 1이 더해진 리워드 제품들의 신선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체가 펀딩에 참여할 가치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어필해주세요. 가치만 다르다는 변별력을 메인으로 소구해주시는 분인데요. 광고 소재를 제작하실 때 레이아웃의 복잡성은 불필요합니다. 지금 소재를 보셨으면 휴대용 선풍기가 시원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바람의 크기를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다른 휴대용 선풍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아주 단번에 인지시켜주는 광고 소재입니다. 이런 변별력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소재에 녹여주시고 이 상세한 설명은 스토리에 양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라는 기능 제품에 플러스 1이 더해진 와디즈의 테크 스포츠 카테고리 소재 포인트의 활용 점점은 가격을 소구하시는 건데요. 가격 소구가 메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카테고리 대비했을 때 테크 가전 스포츠 모빌리티 카테고리에서는 반대로 긍정 반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의 유사 제품을 이 가격에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와디즈 유저에게 가치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소재를 제작하시면 좋습니다.